맞아 여기 포틀랜드 공항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못 봤어 맞지? 못 봤거든 그때부터 못 봤거든? 못 봤는데 싫은 줄 알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옷이랑 씻을 거랑 저 옷이랑 그냥 챙겼겠지 설마 없을 리가 없어 이렇게 했는데 여기로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진짜로 있구나 언니 혹시 포틀랜드 같은 거 있으세요? 있어 있어 내 거 다 빌려줄게 미세야 걱정하지 마 다 갖고 왔어 여분 옷은 있어? 바지만 있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에 같이 공유하면 되니까 네 야 아무 말도 없네 뭐야 혹시 칫솔 나는 거 있어? 칫솔은 하긴 한데 한번 써봐 아니야 그건 아니야 괜찮아요 오빠 칫솔 한번 써볼래?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너 산복 아파졌어 그치? 아니야 괜찮아요 오빠 진짜로? 아니요 괜찮아요 아 열 받아 그건 네가 어쩐 그건 저한테 승했어야 돼 속옷 좀 빌려줘 형 속옷 또 그거 아니에요? 안 돼 사이즈 몇이냐 배우 이 팬티가 있습니다 이 팬티가 집에 한 70장 있습니다 아 창피하다니 안 돼 진짜 사이즈 몇이냐 배우 하얼라 안 찍지 미치겠네 진짜 해운 재준이 형 gehört permits początku 10분 하루 뭐일많ten 그저 뚫 Sna 투 쇼 어디 남은 팬티지 이게 우리나라 분주지